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 저희가 캡션을 삽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mp4 방식 같은 경우나 av파이로 저희들이 인코딩을 했을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설정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캠타시아 동영상 찍는 방법과 편집 방법을 쭉 보셨다면요. 이 캡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캡션은 왼쪽에 보시면 만약에 안 나오면 뭐라고 클릭하시면 원래 여기 캡션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캡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을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시다. 사실 캡션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지금 여러분도 유튜브 강의를 할 때 캡션 편집 과정까지 잘 안 넣었죠. 저는 편집보다는 조금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캡션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션을 만약 삽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그런데 인코딩을 할 때 이 캠타시아는요. 몇 개 설정이 있어요.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거를 인코딩을 동영상 파일로 인코딩을 하면 캡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mp4 방식이나 avi 파일로 인코딩을 할 때는요. 이 쉬어 쪽에 있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항상 mp4로 그냥 만들 때는 로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80, 720 이 상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mp4 방식. 최근에는 이제 gif 방식으로도 많이 해.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올릴 때는 좀 gif 간단한 거죠. 한 10초 내에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그거를 이렇게 그림 파일처럼 프레임을 조금 늦게 더 로프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프레임을 좀 더 좁혀가지고 만드는 방식, 이제 gif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avi 파일이나 아니면 mp4 파일도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mp4 파일 형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세팅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거를 다음 다음에 가지고 mp4 방식으로 하면요. 캡션이 안 나와요. 캠타시아에서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옵션 쪽에 보면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클로즈 세트 캡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지금 이제 비디오 캡션, 캡션에다가 이제 번드, 우리가 버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구워버린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이제 구운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더 비디오 캡션입니다. 비디오 아래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 가운데에 있는 번드, 인, 캡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이 있으면요. 이 안쪽에다가 현재 이 뒤에 있는 이 화면처럼 이렇게 구워져요. 네, 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에다가 선택을 하면요. 바로 그 아래에다가 비디오 캡션 언더라고 있는데 그거는 HTML. 우리가 이거를 이제 로컬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때는요. HTML 페이지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그냥 뭐 따로따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두 번째를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워터 마크나 워터 마크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저장할 곳을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임시로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캡션, 캡션 01 첫 번째 거를 우리가 MP4 방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니까 금방 인코딩 하는데 금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요. 인코딩을 할 때는요. 사실 좀 성능이 따라줘야 돼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렇게 캠타시아 같은 경우나 이제 파워포인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올렸는데 이게 꾸어지다가 만약 성능이 안 좋으면요. 이 인코딩하는 동안에 다른 것들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성능이 안 좋으면요. 이게 멈춰있어요. 동영상에 나중에 인코딩된 걸 보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성능을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좀 따라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장을 하면은 HTML 페이지하고 MP4 방식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 코드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MP4 방식, MP4 파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제대로 인코딩이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 나왔죠. 캡션이 지금 현재 영상 안에 이렇게 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원하는 방식일 겁니다. 원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말고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까 쉐어에다가 로컬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다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세팅할 때 이게 항상 이제 클로즈 옵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션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 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베디든 하이라이트 사이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 다음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캡션, 캡션 02로 별도로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탐색해 보시면은 캡션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캡션 01, 이거는 캡션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P4 방식을 우리가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캡션이 지금 안 보이죠? 아까 우리가 캡션이 현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있어야 하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캡션이 이 MP4 방식 동영상 파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냐? 바로 이쪽에 우리가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으로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다음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HTML5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죠? 아까 지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ML 파일, 그 HTML 파일하고 같이 배포를 할 때, 이 HTML 페이지 안에 이 캡션이라는 정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타시아로 인코딩을 했는데 분명히 자막을 넣었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 캠타시아를 이용한 게, 지금 현재 이제 동영상 강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작을 할 때 캠타시아가 거의 이렇게 실습형의 강의를 찍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최고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설정 같은 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션 삽입의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